반갑습니다. 학강사 정오정입니다. 다들 겨울방학이 시작이 돼서 본격적인 수능 준비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새학기 내신 대비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 다들 바쁘게 지내고 계실 것 같은데 저도 현장은 이미 다 개강을 해서요. 1단원 진도가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 시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공부하는 데 있어서 진도 비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튜디오 촬영도 있어서 저도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수업을 이렇게 첫 시간에 학생들을 다 이렇게 만나면 선생님 제가 정말 작년에 화학을 포기하려고 했었거든요. 맨 첫 시간 우리가 뭘 배우죠? 물질의 양, 뭐를 배우죠? 뭐를 배우면서 정말 화학을 이렇게 접었었대요. 그런데 다시 이제 화학을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를 하면서 아 뭘 묻는 거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알고 문제에 접근을 하니까 선생님 문제가 풀리는데 너무 신기해요. 너무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 옆에 있는 친구들은 선생님 제가 진짜 화학을 포기해야 되나 그 심정이에요 라는 분들도 물론 계시죠. 화학을 너무너무 어려워 하십니다. 뭐 때문에요? 맨 처음 배우는 물질의 양, 뭘 때문에요? 아 너무 속상합니다. 현장에서는 얘들아 할 수 있어. 반복적으로 하면 돼. 이거 이거 묻는 건데 너네가 개념이 너무 헷갈려서 그런가 봐. 할 수 있어. 누구나 다 어려워하는 파트는 맞아. 양적 관계의 킬러 문항, 중화반응 킬러 문항보다 물질의 양을 어려워하는 언니 오빠들이 훨씬 더 많았어. 괜찮아 할 수 있어. 제발 할 수 있어. 라고 늘 얘기를 제가 하거든요. 그래서 인강을 보고 인강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훨씬 더 답답하시겠다라는 생각이 정말 좀 급하지만 정말 알차게 물질의 양 3시간이면 충분해라는 특강 강좌를 준비했습니다. 전체 다 완강된 상태로 내일 업로드가 될 거고요. 물질의 양 스텝 1, 2, 3로 스텝 밝기로 준비했습니다. 선생님 전요. 분자량, 분자의 물수, 분자의 개수? 근데 또다시 막 원자의 물수, 원자의 개수가 나오니까 질량, 선생님 너무 헷갈려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말 기본적인 스텝 1부터 난이도를 조금 올린 스텝 2부터 어떻게 문제를 일관되게 풀어야 되는지 결국 평가원에서 묻는 건 이거다라는 스텝 3 난도 있는 킬러, 중킬러 문항까지 스텝 밝기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뭘 때문에 화학을 포기하려고 하시는 분들이요. 꼭 다시 한번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도움 많이 되실 거다 확신을 하고요. 뭘 때문에 화학을 포기하시는 분들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단원 가시면 또 화학 괜찮거든요. 그리고 3단원은 여러분들이 화학, 선생님 쉬워요 라고 얘기하는 단원이기 때문에 2, 3단원 공부를 하시면서 물질의 양 반복하시면 충분히 자신감 있는 감옥이 될 수 있다는 거. 나도 고인물이 될 수 있다는 거 선생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월까지가 여러분들 겨울방학인데요. 내가 얼마나 겨울방학을 알차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고3 수험생활이 수월해질 거다라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은 겨울방학이니까 난 아직 고3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고3 난 수험생이다 생각하시고 3월 달부터 좀 더 수월한 수험생활을 위해서 1, 2월 정말 탄력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그렇다고 해서 무리하게 계획을 세우시면 안 되고요.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계획을 세우셔서 탄력적으로 겨울방학 잘 보내셔서 정말 수월한 수험생활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알찬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겨울방학 기간 동안 정말 여러분들 계획 잘 세우시고 그리고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그리고 학생들한테 자주 하는 얘기인데 행복하게 공부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게 되나요? 라고 얘기하는데 어렵죠. 어렵지만 우리 같이 서로 행복할 수 있는 달들을 보내기 위해서 긍정적인 사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퀘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 만나 뵐 수 있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